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계속해서 스위스펜 한번 해볼게요. 저번시간에 영국, 스페인 끝냈고 이제 남은거는 독일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독일 끝내면 되고 근데 문제가 지금 제가 탱크 생산이 좀 안되거든요. 크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편재를 지금 하나 새로 짤려고 합니다. 지금 이 편재로는 안될거 같고 하나 새로 파가지고 해야될거 같애. 예비군이라면 되려나? 공병, 병창, 정비도 필요한데 그러면? 기갑을 이건 안넣을거기 때문에 아니 또 후반에 넣을수도 있긴한데 그러면 정비 넣어주고 요거는 그 대신에 올 기갑으로 갑시다. 올 기갑 가고 음... 포를... 아 약간 섞을까? 포 둘에다가 기가 대대 7개? 요거 괜찮지 않나? 마크 번개 모양 하고 뭐 탱크 빼버리면 생산은 잘 되니까 사단이 좀 부족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뽑아주고 자 그리고 수도에 이제 핵을 좀 투하합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당결돌 좀 떨어뜨려주면서 어 밀어돼요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아이... 인력이 빵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월하게 지금 밀수가 있고 자 조금 조금씩 밀게요. 아 근데 먹었다 쳐도 이게 남부를 또 어떻게 하지? 남부도 다 추측인데 여기 봐봐 이거 항복하면 아마 소련 땅까지 다 넘어올 텐데 이걸 제가 바로 방어할 수는 없거든요. 병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 노르웨이도 있고 아이 땅... 땅을 되게 많이 먹어놨어 추측 거기 이렇게 크게 방치를 했으면 안 됐었는데 이게 또 밖에 나가네 아 진짜... 이게 봐봐 나가지 말라니까 계속 나가 이러면 잘리는 거야 이게 병력이 아 도대체 왜 이러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이게 해상권 정확돼있으면 부대가 바닷쪽으로 이동 못하게 이렇게 AI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호위가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금 피해를 보는 지금 기능이거든요 이게 빠지는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전투로 갈린 병력보다 이거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갈린 병력이 더 많은 것 같아 지금 진짜 얼마나 죽었을지 이거 상상도 안가네 지금 엄청 죽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쪽쯤에 부대 배치하고 이 탈리아가 부대가 되게 많거든요 이쪽이 아우 독일도 많긴 하네 핵 지금 두발 있지 먼저 여기 가지 저 핵 두발 정도면 음 항구가 있긴 한데 항구를 어떻게 이거 뭐 밀어내나? 음 이게 지금 상륙하려고 이렇게 자꾸 부대가 있구나 이 봐봐 이 병력이 지금 이쪽으로 온거죠 두르려고 내가 가만두면 안되겠는데 자 돌파하시고 조금씩 가보자 자 지금 프랑스쪽은 제가 정규군을 주둔군으로 평생 했기 때문에 저거 잘 뚫리지도 않거든 디자인 자체가 되게 튼튼하다 보니까 저게 웬만큼 생각해서는 이게 안 뚫릴 겁니다 저거 한바퀴 돌아가지고 이거 포올시켜주시고 사단에 한 100개 정도만 더 있으면 되게 편하게 볼텐데 됐고 아 이쪽 한 칸 더 가고 또 가나 이거? 자 최대한 항구조 보좌 먹어주시고 자 밀어줍니다 이러면 사단이 이제 못 도망가고 다 잘리겠죠 지금 30... 31개 있는데 아 안 뚫린다 아 그럼 핵 쏘면 돼요 음 핵 쏴가지고 아예 그냥 증발시켜 버리시고 아이고 뭔가 안되있네 오케이 이거 전선은 아예 없애버리고 조안부터 되게 전선때문에 계속 부대가 지금 이동하니까 아예 삭제해버릴게요 전선을 자 이게 훨씬 낫겠다 전선은 자 이게 훨씬 낫겠다 전선은 자 이정도 잘라줬으면 독일이 좀 타기 클텐데 아래쪽 윗쪽 윗쪽 이거 뚫어주시고 흠흠 이탈리아군은 이거 런엔 돌아가지고 이거 친 다음에 이렇게 포에서 밀어야겠다 저거는 자 전선 바로 삭제해버리시고 됐어 먹었나? 오케이 먹었고 지금 재부대가 약한게 아니거든요 되게 센데 좋아 이거 전선 또 없애 또 없애고 이렇게 밀고 반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방안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설정하시면서 앞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됐다 오케이 후에 넣어주고 어.. 그 다음에 또 짤 데가 있나? 이쪽 짤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도 되겠네? 오케이 공군도 제가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뭐야 이거 왜.. 이거 왜 못 뚫는거지? 뭐야 저걸 못 뚫네 저 뚫어야 정상인데 오케이 산 하나 빼고 아 요새 맞다 아.. 여기 요새였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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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빡했네 왠지 안 뚫린다 했는데 요새였어 어 그럼 이제 핵 쏘면 되겠죠 자 요새 없으면 뭐 어 그냥 밀리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우리 또 어디가 자꾸 어디 갈려고 폼 잡네 이거 오케이 잘랐어 그 전선 그냥 없애 없애버리고 수동으로 갈게요 수동으로 피해를 넘어 해봐가지고 자동으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수동으로 돌려주시고 인력도 뭐 계속 늘긴 하죠 어 이제 마이너스는 안되기 때문에 좋아요 이제 인력 충분히 넣어주시고 아 영국 먹은게 되게 좋았다 영국 먹으니깐 확실히 상륙은 덜하네 덜하기는 영국이 저게 상륙광이거든요 일본이랑 같이 원탑 수준인데 재만 없으면 괜찮아 재만 일본도 이거 봐봐 계속 생각하거든요 아 이쪽은 안해도 되겠구나 이거 보내가지고 여기 맞고 뭐 이런식으로 사단 계속 줄여주고 자 상륙을 역이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이용 잘랐네 좋아 여기는 내가 따로 명명 안되는 것 같은데 언제 잘랐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천사함 그냥 넣어주시고 자 제트 절약폭격기 50년도니깐 이거 빨리 연구해주시고 아 맞아 주둔군 주둔군이 들어왔구나 또 뭐가 돌봤나 했네 좋아 이쪽 빨리 쳐주시고 자 좀 좀씩 계속 갑니다 앞으로 이탈리아도 이제 인력이 모든 성의복 못찍었죠 120만명 남았고 네 이거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탈리아 인력 많다고 봐야되구요 귀찮구만 됐어 근데 바로 투입해주고 야 야 뭘 뭘 왜 이렇게 버티네 얘네는 또 요새 박혀있나 아 맞네 요새 박혀있네 왜 이렇게 안 뚫린가 했더니 또 요새야 또 요새 이거 밀수있으면 밀어주고 밀수있으면 밀어주고 자 이쪽은 부대 빠졌나 자 이거 한칸 더 가주시고 자 이것도 밀어냈죠 좋습니다 이거 빨리 탈환하시고 음 인도는 뭐 포기했는데 미국은 지켜야돼 미국은 어 어 이거 뭐야 아이 또 삼겠네 저 캐나다 쪽 방어가 지금 안 돼 있었나 주둔군 설정이 안 돼 있었나 본데 틀렸네 밀봉군 또 오고 좋아 이쪽 이제 자라주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요새니까 돌파되네 이게 뭐 요새 10단계긴 한데 보고 만드니까 뭐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뚫을 것 같고 이제 연구가 끝났죠 공군 다 됐고 이제 할게 없네 자 이거는 말려가지고 줄게요 말려가지고 요새 저 10단계 돼있는데 저 핵소기도 아깝다 어차피 또 핵소면 다 수리 돌려야 되니까 너무 나한테 손해인 것 같거든 어 어휴 요새 하나의 정리가 이렇게 안되면 인력이 월 4천정도 월 4천이라 월 4천이라 데미지가 지금 한 1정도 나오는데 어거지로 밀고있어 어거지로 오케이 오케이 사단 또 나오고있고 좋아요 데에쓰 정데에쓰 좋아 독일군이 지금 요새가 있는데 여기여기여기여기 이쪽은 요새 없네 요새 없으면 바로 깨주고 이쪽은 요새가 있는데 뚫히나 이거? 좋아 뚫핀다 오케이 뚫필 밀어주시고 어 어 그 동안 보자 독일 프랑크프트 눈앞인데 그냥 뚫리지 아 이거 핵소야되나 핵을 안쏠 수가 없구만 너무 편해 마치 그 인스턴트 라면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미는거는 그냥 밥찾아서 먹는 느낌인데 핵 쏘면 약간 라면 먹는 것처럼 되게 편하니까 아 이거 자꾸 핵을 쏘게 만드네 자 뚫려온 구역이 많으니까 빨리 돌봐주시고 영국군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 이거 아예 그냥 항복시키기 전에 고립시켜가지고 다 잡을거 그랬나 이놈이 이제 용토가 없으니까 사방에다 그냥 이거 돌아다니네 자 지금 수리가 심각합니다 수리가 안되고 있어요 공장이 너무 많이 갈려가지고 저도 큰일났네 자 계속 올라가고 독일이 지금 한복도가 좀 내려갔나 46%? 90% 한 50% 깎아야되네 이것도 한번 고립해보고 이것도 한번 고립해보고 요것만 잘라버리면 추측이 거의 끝나겠네 요것만 이쪽만 자르면 얘네 이제 병력이 한개친거 같거든 인력도 없기도 하고 얘네가 뭐 상륙이다든지 그 다음에 핵 막 이런걸로 너무 잘리다보니까 부대가 좀 없는 느낌이야 되나? 초반에 비하면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밀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 영상 보시면 저 추측 병력 드럽게 많습니다 진짜 엄청 많았는데 숫자가 거의 없죠 저 맨 처음에 밀때마다 이거 언제 밀지 이랬는데 또 밀리긴 하네 꾸역꾸역하니까 테스트 또 잘랐고 아휴 아휴 인력도 없죠 뭐야 뭐가 갑자기 인력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거야 이거 휙 쭈는거 봐라 계속 돌파 계속 잘라 끝도 없이 잘라야돼 그 다음에 얘네도 자르면 죽을거 같긴 한데 정순 됐구요 중순까지 자 샤브작샤브작 해주시고 일본군진 도망가죠 근데 갇혔고 자 됐고 자 됐고 음 좋아 자르면 짤수록 더 없죠 부대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아 독일 이탈리아 독일 이탈리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좀 힘들거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뭐 독일 이탈리아 땅만 뺏어도 얘네가 팍 지칠테니까 믿는거 자체는 괜찮을거 같거든요 자 항구부터 먼저 빼시고 덴마크까지 밀고 이 노르웨이 또 이 노르웨이도 지금 거쳐야되는데 아휴 공장 이거 부서지고 날랐죠 지금 저항군 이거 진압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 저항군 진압까지 해버리면 아 인력이 너무할 필요한데 사단이 거의 한 두배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밀면서 계속하니까 사단 이거 더 뽑긴 해야겠네 지금 열개 이거 뽑고 있는데 이게 오는지는 안될거 같죠 됐다 잘랐다 어휴 됐고 그 다음은 이쪽 돌파가 되나? 강때면 안되나? 자 뭐 사부작 사부작 한번 뚫어봅니다 프랑크프루트 먹어버리고 음 프랑크프루트 먹어버리고 됐죠? 아 다 도망가게 생겼네 최대한 부자 봅니다 푸짜보고 두개는 잘랐네 그래도 다 넘어가고 좋아 데스를 자르고 데스 어우 10개 드디어 나왔네 얘네는 귀가 차단이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완전 귀가하거든요 보병 하나도 안들어가있는 아 포병 약간 들어가있긴한데 그거 빼고는 뭐 토종 귀가 차단 탱크 탱크가 생산 안되는데 큰일났네 공장은 이제 복구되고 있거든요 복구되고 있긴한데 아 저 자원 페널티가 너무 심하네 폐쇄경제 가둬 지금 크롬 안되지 그래 너무 부족해 자주포 이거 한 칸 내리고 대용 프로 올릴게 위로 그나운처 뽑혀야되니까 넣어주시고 이거 돌아가지고 이렇게 커트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 이탈리아 쪽 부대 이동 자 부상 입은거는 뒤로 빼주고 좋아요 필리핀 끝났네 필리핀이 저거 괜히 저거 해방시켰다가 지금 항복해버렸고 저거 먹었나 그래 잘랐어 이것도 자르고 함부로크 밀고 추측이 지금 3,700만명 독일이 뭐 압도적이죠 2,700만명 주웠으니까 아 징그럽다 징그러워 저게 근데 초반에 다 갈린거거든요 지금은 뭐 하도 초반에 소비를 많이 했다보니까 안쏘와가지고 럴럴한데 일단 전투기 제트 전투기 어디있죠 아 이제 제트 전략폭격기였나 아 요거죠 자 폭장이랑 반경 플로우 찍어주시고 자 생산 이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핵폭격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고 자 아이고 뭔놈의 수영선 이렇게 많이 잘리지 엄청 잘리네 내가 지금 무역하고 있는 것도 없을텐데 아 아 아 맞다 쿠바 쿠바 쿠바가 내가 좀 수입 많이 나고 있었네 와 쿠바가 이거 쿠바 벗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진짜 쿠바 쿠바 때문에 겨우 지금 탱크 나오는건데 일단 뭐 보충되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볼게요 대용포 앵큐에 자주포 한 칸에다가 대용포 두 칸 돌리고 그 다음에 보자 음 요쪽을 좀 어떻게 잘라 봐야 될 것 같죠 지금 이쪽 인도 다 먹혔나 인도 다 먹히고 지금 여기 버티고 있고 호주도 끝났네 호주 끝났고 네덜란드도 끝났네 이거 어차피 줄을 거 병 해산시키고 아 일본 아유 일본 진짜 저기다 핵발전소도 많은데 다 뺏겼네 이건 또 뭐야 어 전선 여기 배치된건 다 어디갔지 지금 다 일로 갔나 어 뭐야 이게 뭐지 무슨 무슨 일이지 이게 전선이 이게 왜 또 지정이 안될지 아까 내기고는 분명히 아래쪽 정리하고 위에 배치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자 다시 밀고 아 이거 생각했죠 어 이걸 잘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자른다 이탈리아 쪽 항공이다 해야 되거든 이탈리아 쪽 항공이다 해야 되거든 이탈리아 쪽 먹어지고 여기는 아직도 한국에 많구나 징글징글하네 적군들 한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저 뚫릴 생각을 안해 잊어졌네 잊어졌네 한 5천대 넣으니까 되네요 자 그럼 보자 이거를 돌파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지 이것도 일단 자르면 좋긴 한데 요게 일단 더 급하거든요 이쪽 핵이 지금 20방 있으니까 여기 두방 받고 가 뚫리지 그러면? 자 뚫어주고 그 다음 이쪽도 핵 두방 됐고 조동군지 안쪽까지 지정해 주고요 안 뚫리면 됐어 안 뚫리면 물에서 물 필요 없고 이거 나오고 있죠 좋아요 산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산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좋아 이거 돌파해야 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돌파해 주고 안 뚫리면 그냥 핵사 핵 그냥 핵사 핵 그냥 핵사 핵 그냥 핵사 핵 아이고 이거 안 뚫리겠는데 호위가 이렇게 너무 멀다 가까우면 더 편할텐데 너무 크게 잡았나? 저까지 가기가 힘들겠는데 자 그래도 뭐 꾸역꾸역 어떻게 뚫어볼게요 때리다 보면 뭐 언젠가는 뚫리겠죠 오케이 여기 뚫었고 안 뚫리면 해감봐 됐나? 어 됐습니다 이러면 호위가 됐죠 자 됐고 전선 이거 배치되는거는 수동으로 다 해주시고 여기가 뚫릴거같아가지고 화가 지나? 화가 지나? 이거 정리하시고 이거 정리하시고 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냐 미국이 정리가 안됐네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하고 이쪽 보내야 돼 지금 뭐야? 뭐야? 아 사단 있구나 있으면 그냥 방어시켜주고 자 요거는 좀 더 숫성시킨 다음에 밀게요 지금 인력 없어가지고 그냥 치면 손해가 좀 크거든요 아 이거 한구도 못 켰구나 하아 한구도 못 켰고 오케이 이거 빨리 먹어주고 이거 잘랐으니까 이거 빨리 밀고 자 올라가야 됩니다 어 배치는 다 되있었는데 왜 뚫린거지? 좋아 이쪽 뚫었고 아래쪽 뚫었고 이거 잡으면 바로 이쪽 가야되요 이쪽 지금 아래쪽도 이거 난리 났긴 한데 일단 지금 동부 위쪽이 더 중요하니까 저쪽으로 빨리 보내시고 좋았어 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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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봉구로 온다 말이야 빨리 밀어야 돼 됐고 아 어디부터 보내야지 이쪽도 지금 중요한데 여기부터 정리할까? 오케이 빨리 이동시키고 자 연구꾼 이거 또 사용하겠는데 안... 미뤄지나? 좋아 딱 봐도 좀 힘이 없어 보이죠 얘네가 힘 빠지면 이렇게 밀어주고 좋아 역시 힘 빠질때 치니깐 달달하죠? 잘 뚫리고 아이고 어이구 초가 보세요 예쁩니다 이쪽까지 빨리 커트 해주고 오케이 갈 거 합니다 군대 배치해주고 지금 음... 자 이거 어픈데 빨리 배치하고 위쪽 정리한 다음에 한 바퀴 쭉 돌아야 돼요 로켓포 연구 아 빨빨빨빨리 얘들아 빨리 와 너무 느린데 사단을 미리 아래쪽에 좀 배치를 해야겠다 지금 1번이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1번처럼 좀 까분해 1번처럼 좀 까분해 쥐만 유럽에서 멀리있다고 저렇게 깽판 치는건데 나중에 내가 1번 본터에다가 그냥 핵사바를 쏴주겠습니다 이거 그냥 밀고야 이거는? 기다릴 필요도 없겠네 풍대가 너무 쪄어가지고 오케이 빨빨빨리 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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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초가 떠졌고 오케이 됐다 어휴 힘들어 얼마나 밀었지? 스위스 지나가지고 어 저 많이 왔네요 그래도 아 많이 왔다 아 많이 왔다 풍부해주고 뭐 병역도 별로 없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뚫리지? 아니 영국 1레벨짜린데 이거 못 뚫는다고? 자 뚫어주고 자 뚫어주고 자 이거 조금씩 압박합니다 오케이 잘랐죠 자 이것도 빨리 잘라버리고 자 이것도 빨리 잘라버리고 이거 얼마나 더 게임을 해야되지 갑자기 이거 현자타이 보는데 얘가 도대체 얼마나 더 짧고 미러에 게임을 끝날까 지금 그 생각이 듭니다 게임이 끝도 없어 게임이 끝도 없어 스페인군도 아직 엄청 남아있고 스페인군도 아직 엄청 남아있고 아 이거 난리 났네 여기에 하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 저 사살이 많단 말이야 이거 자 이쪽을 자르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밀어버리면 군대 이쪽이 쌓여버리면 못 뚫거든요 좁아가지고 잘 어 안 뚫리고 자 그 다음 우리 독일 어 또 튀어나오네 아 이거 지금 주둔군들이 지금 뚫고 있는거죠 계속 이거 중간에 그냥 분리시켜버려야되나 그냥 왔다왔다 못하게 여기 따로 전선 여기 따로 해야겠는데 자 배는 어 이제 항모 하나 남았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배는 끝났고 스물다섯개 이쪽에 사나 55? 이거밖에 안 돼 사단이 이거밖에 안 돼 사단이 너무 적은데 아 또 안 뚫리고 유봉군이 사단이 많아 숫자가 아 야 힘드네 틀어막긴 했는데 저거 아 저거 정리를 언제 다하지 아 재원꽃 실시적 괘창구 재원꽃 야 이 찰리아 좀 많다 너네 자 계속 자를게 계속 얘네가 부대가 유지가 안될 때까지 그냥 미친듯이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밀고 아 육칸 넣어주고 음 보자 또 자를만한 데가 이탈리아 이거 항복 되지 않나 얘네 한글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좀 남았네 자 공군 공군 인력 26,000? 26,000이면 공군을 그냥 새로 배치할게요 이게 인력이 좀 많이 들긴 한데 어휴 이거 너무 부족한데 이거라도 여기 넣어야지 이거 넣고 자 이거 빨리 잘라주시고 이탈리아 이탈리아 부터 먼저 끝내면 되겠다 이탈리아가 지금 640만 갈렸거든요 얘네 뭐야 저건 왜이래 전투기 이정도 넣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넣으라고 지금 됐다 잘랐으면 사단 이탈리아 쪽에 좀 많이 넣어주시고 저거 한번 밀어볼까 나폴리 핵 두방 그 다음에 로마 핵 두방 핵으로 먼저 간단하게 간 쳐주시고 밀면 돼요 뭐 수리야 나중에 힘들겠지만 아휴 내가 인력이 감당이 안돼 너무 없어가지고 자 이러면 뚫릴거 같고 자 나머지가 지금 어떻게 됐죠 이것도 또 냈죠 아 조금 커지는데 아 전산을 다 파가지고 3개는 여기 맞고 나머지는 좀 올리고 데스 뚫리고 있나? 네 자 일단 내려가고 있고 자 주둔군 깔면서 아 저항 안되겠다 저항 꺼야돼 저항 안끄면 항구쪽 방울로 왔대 켜주고 한 꼬마를 다 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뚫어내고 좋아 드디어 이탈리아까지 믿는구만 홍巨 공공 공공 갑자기 많이 오죠? 2700대 2800대 오는데 이게 꼭 이럽니다 밀릴 때가 되면 얘네가 발강을 해 버틸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공원들이 막 다 투입되고 이러는데 근데 요거는 내가 민거 같애. 인력도 많이 비축이 됐고 그래가지고 어 될거 같거든요. 음 아 이거 튼튼하네. 저거 안 뚫려 저게? 용구 보급 안되고 자 나폴리까지 밀었구요. 텔리아가 아마 항복 좀 안하겠지? 팔리르모까지는 저거 핵싸버려야 밀릴거 같은데 알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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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사용한거 커트해주고 아 이거 다 도망가겠다 이거 항구 쪽으로 빼는거 봐라 위에건 잘랐는데 핵이 지금 이게 아 무슨 항공기 5000대를 넣었는데 다 들어가지도 않네 어이구 참 됐어 이건 잘랐고 이탈리아가 48% 그대로고 안되겠는데 이거 87% 자객두방 쏴버리고 여기 쏴버리고 베이스 종사 등장 이탈리아 항복해야지 이제 됐어 자 이렇게 되면 어우 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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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이탈리아까지 끝났습니다. 이제까지 끝났고 힘들어 자 이탈리아 끝났고 동유럽도 이제 다미라 됩니다만 많이 이제 진척이 된 것 같아요. 진척 된 것 같고 국가 이제 하나씩 줄일 때마다 상륙이 좀 약해지긴 하니까 빨리 끝내주고 그 다음에 미국 이거 좀 일본 심각한데 이거 빨리 정리하고 이거는 본토정리 다 빼야겠는데 수비하고 있던 거 다 빼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몰아내면 될 것 같고 한 번만 더 몰아내면 돼. 그러면 이길 수 있고 어 자 이거 이것도 약간 힘들 것 같은데 정리하고 오케이 다음 편에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